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경험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웃는 표정에 자신이 없다고 하여 웃을 때 입을 이렇게 가리고 웃는다는 분의 사례와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었는데요 오늘은 웃을 때 자존감 떨어지는 치명적인 단점인 웃을 때 코 퍼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례자의 질문입니다 제가 보컬라서 코가 좀 퍼져 보이는데 거기서 제가 웃을 때 광대가 좀 많이 올라가면서 콧벌 옆 근육도 같이 당기면서 웃어서 콧벌이 퍼지는데 웃을 때 코가 진짜 너무 보기 싫어서 스트레스입니다 웃을 때 콧벌 퍼짐 때문에 화살코가 되는데 이거는 성형수술로 가능한가요? 주주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웃을 때에는 윗입술을 올리는 윗입술 올림근이 수축하고 대광대 근육이 수축하여 입술 가로 길이가 늘어나게 되는데요 양쪽 입꼬리가 분홍색 화살표 방향으로 가로로 늘어나게 되면 윗입술도 하늘색 화살표 방향으로 벌려지게 되는데 그러면 빨간 점선 삼각형으로 있던 콧끝과 콧망울 삼각형이 빨간 실선 삼각형 모양으로 퍼지게 되면서 코끝이 파란 화살표 방향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이를 정면 얼굴로 보게 되면 코끝이 노란 화살표 방향으로 쳐지면서 사례자분이 말씀하신 화살코 모양이 됩니다 그럼 이 두 분의 코에서 웃을 때 콧벌에 대해서 비교해 보겠는데요 오른쪽 여성의 코끝이 조금 뭉툭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코끝 연골인 비익연골 알라카트리즈라고 하는데요 이 비익연골이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있는데 이 연골이 벌어져 있어서 이므로 이때 코끝 연골 묶기를 하여 코끝을 뾰족하게 하여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골 묶기 방법은 사진과 같이 코끝 비익연골이 잘 발달이 된 서양인의 코에서 효과가 있는 것이지 코끝 연골보다는 코끝 살집이 많은 동양인의 코에서는 코끝 연골 묶기 방법으로 코 퍼짐을 해결할 수는 없고요 도리어 이렇게 찝핀 코 부작용만 남을 수 있겠습니다 오른쪽 여성의 코끝이 뾰족하지 않고 뭉툭하다고 하더라도 웃을 때 코 퍼짐은 왼쪽 여성보다 덜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은 웃을 때 빨간 점선 사각형의 코 모양이 실선 삼각형으로 변하더라도 퍼진 삼각형 모양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웃을 때 코 퍼짐은 코끝이 뭉툭하거나 콧볼살이 많아서라기보다는 코끝이 잘 솟아있지 못하여 코끝과 콧볼의 삼각형이 이렇게 높은 삼각형이 아니라 밑변이 넓은 낮은 삼각형이기 때문입니다 왼쪽의 사진은 성형외과의 콧볼을 줄여달라고 오시는 분들의 특징적인 코 모양입니다 본인이 복코 관상이라고 하시는데 콧볼에 살집이 별로 없어서 두껍지 않은 것을 보면 복코는 아니고 퍼진 코인데 퍼진 콧볼을 잘라서 이어붙이게 되면 콧볼이 팔자주름 속으로 푹 묻힌 듯한 인위적인 코 모양이 되어 성형한 티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박현성외과에서의 웃을 때 코 퍼짐 해결 방법은 노란 화살표 방향으로의 콧날개 방향을 빨간 화살표 방향으로 도톰하게 모음으로써 정면에서 보이는 콧볼의 가로폭인 파란 화살표를 짧아 보이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웃을 때 코 퍼짐을 교정할 때 간과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 코 옆 거짐인데요 즉 코 바닥이 꺼져 있게 되면 코가 흉하게 퍼져 보이고 코 바닥이 윤기되어 있게 되면 코 퍼짐에 구애 없이 이렇게 자연스러운 웃음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른쪽 여성의 이목구비를 보시면 눈이 제일 작고 입이 제일 크고 코도 사실 어마무지하게 큰 비율인데요 웃을 때 코 퍼짐을 주된 요구사항으로 오시는 분들이 무조건 코를 줄이러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즉 눈, 코, 입의 이목구비가 커야 얼굴 여백이 감소하여 연예인 얼굴 비율이 되는 것인데 눈은 무조건 크게 코는 무조건 얄쌍하게 하고자 하신다면 오늘 말씀드린 것 같이 웃을 때 코 퍼짐의 원인은 콧볼이 커서라기보다는 코끝에 솟아오름과 함몰된 코 옆 거짐을 간과하고 수술하게 되어 성형한 티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웃을 때 코 퍼짐의 원인과 치료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진료를 오시면 환자분들에게 자주 보여드리는 그 수애 씨의 웃을 때 콧볼 퍼지는 사진 그 영화의 님은 먼 곳에 라는 영화, 월남전 영화 있죠 그 영화의 포스터 사진을 검색해 보시면 볼 수 있겠는데요 그 코에 웃을 때 코의 가로폭이 이렇게 넓더라도 입술 가로 길이가 코의 가로폭보다 훨씬 넓게 되면 퍼진 코로 보이지 않는 그러한 얼굴 비율에 대해서 설명드린 동영상을 여기 이렇게 올려드렸으니까요 그러한 비율을 한번 알아두시면 얼굴에 코 퍼짐이 있어도 예쁜 얼굴 비율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